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 필리핀이 우정을 쌓기 시작한 지 70년이 되는 해였는데요. 이를 기념하기 위해 양국 정상은 2019년을 한필리핀 상호교류의 해로 지정했습니다. 필리핀과 한국은 서로에게 아주 특별한 친구입니다. 우리는 수교 70주년을 맞는 내년을 한필리핀 상호교류의 해로 지정하여 다양한 문화협력사업과 함께 인적교류를 가속화하기로 했습니다. 2019년 7월부터 10월까지 수많은 연습과 리허설을 거쳐 필리핀 세부에서 2회, 대한민국 서울에서 1회, 총 3번의 연주회를 열었습니다. 설레임을 안고 열심히 음악을 만든 양국의 천소년 첫 만남의 어색함은 금세 사라지고 음악으로 하나 되어 멋진 연주를 들려줬습니다. 2019년 10월 3일과 6일 필리핀 세부 마르코폴로 호텔과 SM몰에서 성공적인 무대로 관객 3천여 명의 기립박수를 받았고 멋진 음악을 들려줬던 연합합창단은 연주가 끝난 후에도 그 기쁨과 흥분을 쉽게 가라앉히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찾은 필리핀 합창단 날씨가 쌀쌀해지기 시작했던 2019년 10월 27일 필리핀 청소년 합창단이 마지막 연주회를 위해 한국을 찾았습니다. 필리핀 청소년 합창단이 마지막 연주회를 위해 한국을 찾았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국말도 열심히 연습해왔네요. 그리고 한국과 함께 함께하는 필리핀 청소년 합창단이 마지막 연주회를 위해 한국을 찾았는데 한국과 함께하는 필리핀 청소년 합창단이 마지막 연주회를 위해 한국을 찾았습니다. 많이 더울텐데 괜찮을까요? 이제 단단히 익고 드디어 공항에서 숙소로 출발합니다. 인증샷도 남겨야겠죠? 이른 아침부터 다들 어디로 향하는 걸까요? 서울, 한국에서 왔습니다. 10도 정도입니다. 너무 추워요. 너무 추워요. 서울 한남동에 위치한 주한 필리핀 대사관을 방문했습니다. 저는 필리핀 대사관을 방문했습니다. 저희는 필리핀 대사관을 방문했습니다. 이 년에 필리핀 대사관을 방문했습니다. 필리핀 대사관을 방문했습니다. 필리핀 대사관을 방문했습니다. 이 년에 필리핀 대사관을 방문했습니다. 이 년에 필리핀 대사관을 방문했습니다. 이 년에 필리핀 대사관을 방문했습니다. 우리 한국의자들의 관계가 왔습니다. 필리핀 합창단위 다음으로 찾은 곳은 바로 K-스타일 허브 K-POP을 사랑하는 필리핀 아이들이 최고로 기대했던 곳인데요 K-POP 이외에도 한국의 다양한 음식을 체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한국의 전통과 역사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며 한국을 더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950년 6.25 전쟁 당시 필리핀은 아세안 국가 중에서는 처음으로 그리고 파병 국가 중 다섯 번째로 많은 수의 병력을 보내준 혈맹 국가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억나고, 항상 기억나고, 그 stereotype, 그 학생을 도와서 다른 나 Issues, 특히 히트레이여, termo기에 한국에서저를 통해서 감사합니다 그 이후에 동의하고 기록한 희망을 나눠서 그리고 통한 희망과 비슷한 것들을 죽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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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음으로 nosso 그리고 조금 죽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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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음 6.25 한국전쟁 필리핀 참전용사 7,420명 부상자 313명 전사자 113명 실종자 16명 대한민국은 그들의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5.25 한국전쟁 5.25 한국전쟁 5.25 한국전쟁 5.25 한국전쟁 5.25 한국전쟁 5.25 한국전쟁 5.25 한국전쟁